. 온신 있는 곳에 공룡이 있어야지. 왔다 그 다음 맨. 여기 뭐야. 여기 무슨 과자집이야. 뭐지? 사탕 건설소동. 뭐야 이 사탕마을에. 을라. 뭐 또 떨어졌다. 일단 떨어진 데부터 가야 됐대.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야? 귀여워. 고양이 얼굴 좀 보자. 이쪽에 퀘스트 있는데. 누가 벽을 먹었어야 새 벽을 만들 수 있나요? 어? 이상한 템 됐다. 건설도 돼. 뭐야 이거. 벽 만드는 건가? 아 벽 만드는 거군요. 어. 이게 진정한 레고네 그쵸? 레고 만드는 거네. 이걸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가봐. 한 번의 블록 쌓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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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으로 지금 벽을 싸달라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다 하얀색으로 벽을 싸달라는 것 같은데. 네. 검은색. 일단은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1, 2, 2 브릭. 좀 큰 거 없나 큰 거? 종류도 혹시 복사해야 되나? 일단 이걸로 해보죠. 이걸로 하고. 아 잠깐만. 이걸 고르고. 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구나. 색깔은. 세모. 하얀색으로다가. 대치오. Tape. 좀 큰 거 없어? 그ì. 그냥 누르고 있잖아.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일열려도 될듯 이거 맞을까? 근데? 벽 만드는거? 내려가지고 침착하게 오?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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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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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이거 패드로 설치하니까 굉장히 빡센데? 어? 패드로 설치하니까 엄청 빡세여 침착 이중해져야되나?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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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цию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대 요렇게 요렇게 대고 위로 하면은 하나짜리로 대고 요런식으로다가 좀 익숙해져야 될 듯? 조작이 패드로 하는 조작이 사람 복쇄 사람 공사장 캐스트 완료하면 사람 복쇄 수 있어 공사장 임부 자 다음 캐스트 고양이로 변신 못하냐고? 되나? 고양이는 안되는데? 이쪽 캐스트 하러가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복제 도구 만든거 똑같이 복사하는건가 본데 저렇게 한 다음에 남의거 복사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나의 빌드에 저장하면 다른 세계로 가져갈 수 있다 잘 만드시는 분 멀티세계가서 복사하면 되겠다 지붕 정도만 바꿔서 내꺼라고 만드면 빡세고 창의력이 좀 필요하거든 흠 뭐야 이건 사적 이쪽에 할 수 있는 캐스트 다했나? 이거 뭐야 옳지? 아 박스야 이거? 박스였어 색칠 도구 야 도구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야? 너무 크리티브하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것도 음 색깔만 바꾸는거군요 만들어져있는거에 편하게 그림같은거 그릴 수 있겠다 하나 만들고 거기다 그림 그릴 수 있었듯? 아 이거 고주들 장난 알겠는데 이거 그리는거? 저도 다 배운 다음에 하나 좀 작품 하나 만들어봐야겠네 이쪽에 퀘스트 하나 있어 복사한거 색칠하고 내꺼라고 우기자고 니꺼 내꺼가 어딨어 레고에 레고는 레고가 가지고 있지 제 집을 칠해줄 수 있나요? 옳지 너무 평범해 보인다고? 아 극점을 안했어 하얀 집이네 정신병원인줄 아름답게 칠해드릴게요 어떤 색으로 칠해줘야되나? 메뉴 보면은 색이 있고 아 브러쉬도 따로 있네 부드러운 브러쉬 분홍색이 좋은데 나는 핑크 핑크도 투명중간 붉은 자주색이랑 밝은 보라색 밝은 적자주색이 있거든요 랜덤 색상 칠하기 뭐야 랜덤 좋다 크기를 키울 수 있나요? 완전 크게? 더 크게 더 더 크게 한번에 칠합시다 오케이 칠했어 랜덤 색상으로 운색이야 똥색이야 하하하하 또 누르면 어떻게 됨? 색깔이 랜덤인데? 어 잠깐만 어 뭐야 저 렉이 있다 좀 부스터모드 부스터모드 하면 렉 걸린다니 더 렉 걸리는거 아냐 이거? 자 이쪽으로 가서 뒤로 가서 크기가 너무 큰가? 좀 줄일까? 색깔 맛잇 색깔 맛잇 극혐인데? 아니 색이 너무 랜덤이야 봐봐 어쨌든 나 퀘스트만 알려면 되니까 다 칠했나 지금? 빈 곳 없이 칠해야돼 칠했고 칠을 망쳤어 창피해야돼 오케이 됐다 퀘스트망췄 퀘스트 완료가 안돼 됐어? 퀘스트망췄 대단해요 끝났나요 맘에듬? 하으 스탈리스화 스탈리스화디 약간 피카소 느낌? 약간 피카소 느낌? 투명도 있나봐? 투명이야? 하나 다 모았다 저 여사람 복사하자 용사장 인구 아 있는건가? 배치할 수 있어 여기 사람이 너무 좋게 됐죠 여기 할 수 있는거 다했나? 꼈네? 뭐하시는거죠? 여캐 아니신가? 남캐인가? 미국 춤추고 계시는데? 이거 뭐야? 땡땡땡 뭐지 악기같은건가 봐? 복사해 다 복사해 사탕모덕이잖아 다 복사해 사탕모덕이잖아 가자 이것도 다 복사 가능 아 복사툴 복사툴 배웠잖아 그쵸 색칠도구말고 이거였나? 복제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해서 이게 나무를 복사해서 나중에 우리집에 설치할 수 있음 근데 별로 이쁘지가 않다 이 나무 야 이거 무지개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나? 얼만큼 크게 할 수 있지? 와 이거 집통태로 복사할 수 있겠는데?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복사해 볼게요 부리게 생기긴 힘든데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크게 할 수 없나? 아 할 수 있구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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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입에서 블라이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복사 됐네 옆에다 또 설치할 수 있는건데 아 돈들어 근데 별로 안드네 조합하기 조합하기 조합은 뭘까 나중에 좋은거 있으면 복사할 수 있겠다 섬을 통째로 복사하자고 그건 안될거 같은데 여기 여기 색깔 봐 투명도 있어 다음 섬으로 갑시다 복사할만한게 없어 맘에 드는게 없어 어 이거 복사하자 이거 뭐야 먹을거 먹을거 이건 그냥 이걸로 발견으로 복사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 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물건같은거 복사하는거고 하나 더 있네요 블럭 이쪽에 퀘스트 마카롱 넌 뭔데 진저 브래드맨이 이 집과 똑같은 집을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아 복사 아 걱정하지마 샘 저장하기 모델의 세부사항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 브릭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아 아 저장 이름을 저장할 수 이름을 정할 수도 있구나 그냥 오오오 오케이 아 이렇게 저장되는거야 복사한거 다시 이제 설치해주죠 이걸로 하면 어 왜 안되지 아 이걸로 설치하는건가 발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저장했으니까 여기있는거 아냐 아 맞네 어허 이제 이거 찍어낼 수 있네 오케 오케 두개 만들어졌어 내가 복사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 도장처럼 찍어낼 수 있어 정말 잘 만드신분 구합니다 풀수록 잘 만드신분 시청자 그거 시청자 그거 뭐야 플래닛코스터처럼 시청자 그거 한 다음에 다 복사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니깐 출 출품하면 되겠어 복지는 나쁜짓이 아니야 시간을 아껴주세요 줘봐 나쁜짓이 아니래잖아 의외모집 가자 집으로 가자 무주선부터 좀 좋은걸로 만들어야될 듯 무주선이 너무 꾸졌어 플리즈 컴 투 브라질 모야지 킹가포돌 포돌 하하하 갑시다 다음말로 야 근데 애들이 하긴 좀 어려울거 같기도 하고 애들이 이런거 더 잘할라나 하긴 마크도 좀 비슷하지 마크도 어렵더라 하하하 마크가 우습게 보셨는데 제대로 하려면 되게 빡셈 생존게임임 뭐야이거 열개 이거 풀렸나 풀렸나 세계발견이 해제됨 무작위 세계발견 이건 뭐야 아 무작위로 갈 수 있음 이 중에서 가는거구나 좀 있어보이는 곳으로 갈까 막 그 어려워보니 여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물인데 섬 하나 딸랑 있는데 뭐지 저거 마크도 레고같은거라 보시면 되요 레고도 블록만 있으면 이거저거 다 만들 수 있잖아 상상력이 있으며 간다 우주선이라 참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맵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제가 꿈꾸는세계 나도 늙긴 늙었나 보다 어렸을때는 레고만 보면 두근두근거렸는데 레고 딱보면 그 생각밖에 안나 밟지 말아야지 어? 나 늙었나봐 옛날에 레고 되게 가지고 싶었거든 성스리즈 우주선스리즈 소방서스리즈 경찰서스리즈 아 근데 요즘에는 레고 조그만거 밟으면 열나 아픈데 막 이 생각보다 간만이야 야 뭐야 이게 새로님에 맞는데 뭐요? 메리메덜? 즐거운 초원이요? 아 여기 자유견설하는 덴가 본데 저 이상한것도 생겼다 프리빌드 모드 프리빌드 모드 레벨이 높은 플레이어에게 좋은 일이다 아무 도구나 전환할 수 있다 이제 아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더 정확하게 배쳤어 저 아직이요 더 튜토리얼을 더 해야되는데 이 아저씨 뭔데 근데 넌 뭐야 뭔데 너 부셔졌다 이 아저씨 죽음? 이 아저씨 복사해야되는데 어디갔어? 어 저기 뭐있다 저 아저씨네 집인데 이제 내 집이야 알겠어 어 여기도 사람있다 아저씨 부인인가? 얘기좀 해보죠 제수와 돼지를 위해 동물우리를 다시 지어야되요 아하 구조물을 기워주기 원한다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아우 아우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멋있는 우리 동물우리 오케이 아까 복사해왔는데 음? 이걸로 안되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걸로 해 귀찮아 만들기 이걸로 하셈 딱 오케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우리에요 동물들도 사탕을 먹을 걸레가 있다 만족? 만족해 만족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됐다 됐어요? 좋아보여요? 오케이 역시 복사가 짱이라니까 어? 오케이 뭐야 이상한거 줬다 이상한 삽같은거 줬어 뭐여 세수랑이 창이인데 헛 흐허흐흐흐흐흫 뭐야 저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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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랑이오 그리고 이사람 복사해야지 복사한 다음에 멜빵바지가 좀 맘에 들거든요 나도 바지 어? 멜빵바지 못하네 이건 뭐야? 팬티야? 아 팬티구나 멜빵바지는 복사할 수 없나? 탈거 옆에 있다고? 탈거? 어 저 뭐 탭있다 티팬티야? 뭐야 이거 급수타구 여기 양탈수있나? 어 탈수있나봐 거기서 거기서라 이놈아 탔다 복술복술한 줌마 말은 아닌데? 좋았구요 다음 퀘스트 spawn 어 저 이상한 놈 있어 호호우우우허우우우 이놈 What it is 저거 뭐야 알스정보러기래 일루와 고물고블린? 잡았다 zei Ask omc 고물고블린BS IVE ec 포인 straff ㅋㅋ 오 돌고 pave 소와 돼지를 새우리로 넣는 것을 도와줄 수 있네 한마리 두마리 아아 새우리에다가 소랑 돼지를 넣어달라고? 아 제가 만들어드림 저거 가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주자 나 그거 만들 수 있잖아 소 돼지 복사해 왔잖아 이거 누르고 물체말고 생물로 소 아 시끄러워 돼지 놈들 여기서 또 바꾸려면 새물을 누르고 아 근데 소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닭은 있는데 그쵸 소 소 어딨지? 소 찾아야 돼 소 소가 없네 어디 숨어있나? 돼지에 있는데 소가 없어 소 어디있을까요? 소 복사해야 되나? 다른데서? 소 없어 여기 뭐지? 와 이사람도 웃기다 농장 만들어 놓고 소랑 돼지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거 무슨 옛날에 어디지? MBC인가 어디서 만든 것처럼 창업 프로그램이네 이거 아니 소돼지니 있으셔야지 내가 만들 순 없잖아 지붕에 소 있었다고? 어 뭐야 저 위에 저거 지.. 지붕에 뭐가 있기네 저거 뭐지? 아 소다 저 소 왜 저기있어 야 숨겨놨어 복사 못하게 할라고 야 저 위에 있네 야 소 왜 저 위에 있어? 야 일로와 저 소 이거 조주네 얼루 가면서 아 근데 퀘스트 중이라서 발견 그게 안되네 복사도 안되나? 올라가보자 복돌금지 그거 걸렸어 복돌금지 방지 그거 뭐죠? 저 소 왜 저기있어 내가 못잡을 줄 알고 내가 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당근달라는데 아 당근 갖다주면은 어? 복사된다고? 야 이거 복사 안되나 이거? 복제 도구 있잖아 복제 도구 이걸로 안되나? 이건 집만 복사되나? 일로와 이녀석 몸 딱 알맞게 만들어 됐다 들어왔죠 들어옴? 이 몸 다 들어와야돼 이놈 복사 복사 아 밑에만 복사되네 아 생물은 복사 안돼 초마... 저기 지붕만 복사되네 안되겠다 당근 가져가야겠다 야 이녀석 내려가 그리고 기차키 올라오기 귀찮은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오케이 내려갔다 당근 찾아 여기서 당근 찾아야될듯 달리는게 왜그르죠? 진짜? 나 다리가 잘못 껴져있나봐 야 오른쪽 다리 왜그래 어? 왜그러지? 오른쪽 다리 날라차기가 아닌데 다리가 뭔가 잘못 껴져있대 아 해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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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인데 다리가 있네 후크 성장인데 머리통이 해적이라그런가봐 다른사람 머리통으로 넣어야겠다 원신에 들어 볼게요 어 제대로 뜨네 오오 누구세요? 누구.. 뭐야 거래? 야 거래 상인 가격은 언제나 비싸대 하트 이건 뭔데 핫도그인가? 칼 칼 하나 주세요 검투사거 아 나 멀티인줄 알았어 저 갑자기 멀티 되는줄 알았네 됐어 추워 님 잠깐만 형 님 복사 복사 발견되나요 발견? 님 발견됨? 이 사람 발견 안되니? 잠깐만요 님 이 사람 가둬보자 못날라가게 못날라가게 가둬보자 옆으로 해서 삥 둘러서 묶어버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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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답하지 전까지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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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지? 숨구멍을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이제 못간다 아니야 저 안에 있어요 이제 당근 찾으러 가죠? 당근 발견해? 건소 두루마리 이러면 다 발견해 복사해야 되는데 옥수수 꽃덤불 쟤 뭐야 왜 저기까지 갔어 당근을 찾아야 되는데 어? 그놈이다 스포츠밥 이리와 뭐야 이거 내놔 그거 먹었다 하나 뾰족한 타일 뾰족한 타일 뭐야 당근 어디갔죠 당근? 당근 찾아야 여기 당근이 없어 당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마을이야 이건 뭐야 어? 탈 것도 있어? 대박 왜 안되나 했더니 양이 있네 우주순 옆에 소있다고? 잠깐만 복사좀 하고 나중에 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 후용체국 탈거 배웠다 음 나중에 필요할때 쓸 수 있었든 우주순 옆에 소가 아니고 돼지 아니에요 저거? 돼지야 돼지 저 돼지는 있어 다른 돼지인가? 이리와보세요 있는 돼지야 있는 돼지 소는 아까 저 바닷속에 있었는데 복사가 안돼 왜냐 캐스트를 안했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 머리 뭐야 또 올라가 있네 머리 옆에 당근 있는거 보니까 당근 주면 복사가 돼서 복사를 해서 아이템을 먹으면 된다 저는 어떻게 또 있냐 애플? 저거 뭐야 저거 사과 갖다달래 소가 사과를 먹어 미켜 아이고 어우C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사과 어딨어 사과 이 아씨한테 물어봐야되나? 이 아씨가 사과 파는건가? 사과 같은게 없는데? 다른 마을로 한번 갔다가 복사해오면 다시 오는걸로 합시다 꼭 여기 해야되는거 아닌거 같은데? 이쪽에 퀘스트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어 하늘색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우주선 있는데 다른 마을 갔다가 와야될걸? 사과랑 당근이 없어 적투 액션 나 아까 무기 있었는데 무기는 어디서 차나? 아까 인벤토리에서 차는건가? 무기 세수랑하고 검투사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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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뭐야 한방이야 대박 간다 가자 다른 마을로 사과가 있는 마을로 가야돼 사과나 아니면 당근같은거 당근같은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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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